나 카산버그 나 카산버그 나 카산버그 나 카산버그 내 앞에 가있어 나 카산버그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뭔 버그냐 진짜 내 앞에 하나있다 내 앞에 밀밭에 내려졌어 밀밭 얼마나 붙일 수 있어 나 하나 잡았고 뭐야 내 쪽에 하나 더 붙는다 이제 바로 가줘야되다 차 없다 두 명 온다 빠지면서 해봐 하나 더 붙는다 하나 더 있어 내 앞에 이거 4L님 가져와야 될 것 네 제 발 앞에 있어요 쟤는 뭐 깠어 4L님 못와요 아예 4L님 못와요 아예 4L님 똑같은 팀인가봐 WRS 4L님 네 하나 더 붙을 것 같은데 까비 왼쪽에 있다 왼쪽에 선기야 나 다 왔어 좀만 더 확인 지금 내가 형 오면 브리핑 해줄게 어 뭐야 다른 팀인데 이거 개바다 이거 형이 와서 살려볼래 어디있어 아 어 얘 맞았다 TP 맞았어 다른 팀 또 붙인 것 같아 천천히 응 형 1층이지 얘네 다 2층에 있어 2층은 바깥에도 하나 있는데 네 건너 넘어가서 폭탄 붙여볼까 하나 기다려 나이스 하나 더 있어 2층 여기 왼쪽 방 뒤로 그냥 같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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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여기 능선이 있었죠 뭐가 나이스 아 싫어 하하하하 뭐야 뭐야 빨라 깔린 하나 오리기당 나이스 나 라인 줄게 그냥 안 돼 대피 하나 나이스 나 라인 줄게 그냥 안 돼 나 라인 줄게 그냥 안 돼 대피 내가 가줄게 이거 바로 어 버텨봐 아 렉 내가 가줄까 뭐야 야 이거 총이 없는데 뭐야 여기 붙었다 여기 있어 여깄다 이쪽 팀 봐 봐 여깄다 나 킬 안 들어왔어 기자 나이스 헷 킬 들어갈 준비해놔 봐 된다 된다 나 못 딴 건가 flin 잡으러 와야 돼 이거 이제 해줘야되같이 찔러 들어가야되 끝났다 끝났다 부상없네 카드기장 타구발만 거졌다 지금 나무기장 내 왼쪽 하나 더 여기 레터블 못났다 머리위에? 몰라 네절 네절 스틸이형 위쪽에 있다 멍렬 쟤 멍렬 쟤랑아야겠다 나이스 잘했어 내가 아까 G시키는거 아니야? 나이스 네 여기 아직 고립이거든 솔트 있냐 강데이 거기 안에 하고 있어 기절 나이스 기절 뭐야 어떻게 눕혔지 형 나오나? 나이스 죽기절 봐 보자 먹을만하지 않아? 죽기절 기절 킬이야 응 기절 킬 나 피타 쬐줄게 붙여봐봐 킬이랑 같이 붙여 집안에 있다 나 피타 쬐줄게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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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봐 묻고 있어 빠져나가고 볼게 킬 빨라 폭 조심하고 성기야 죽는 중 응 재성이 형 오면 같이 할까? 어 오면 같이 해 나 뒤에서 쬐주는 중 기집을 할까? 아이고 앞쪽까지 들어왔어 하나 살렸다 사인병으로 이거 이거 안쪽 방에 써놨어 확인 바로 앞이야 나 가면 좀 느려 방금 오른쪽으로 하나 온다 맞아 내가 하나 개피야 나 가지는 중 여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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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 안 되는구나 야 나 젖었어 나 젖었어 형 한쪽에 뭐 내린다 내가 태워줄게 형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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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총 안 먹었지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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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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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? 허허 니게 살아? 일러올게 하하핳 하하핳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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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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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쪽 기절 여기 앞쪽 나 거의 쏙쏙 뭐야 여기야? 여기 잡았어 이거? 어 차차차 오 가버렸다 나이스 여기여기 나 이거 여기 연막 뿌리고 바이오 버튼 있어요 부캠 안에도 있어서 내가 건너올 수 있을게 라임 만들어줄게 건드려줄게 연막 하나 뿌리고 살리고 가줄게 너무 많아 천천히 형님 저기 쏟아가 일로와 하나기절 천천히 나 살리는 중 살리고 바로 봐줘 나이스 앞에 밀자 미는거보다 일단 들어올 생각보다 우리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피로형만 들어오면 돼 여기 안가 확인 엄베 끝났다 끝 끝 이거 3창기 아니야 끝이야 끝이야 3창기랑 같은 팀이었어 그쪽으로 들어오는거 인지했어 나 이거 알아서 들어갈게 어 이쪽 골 좋다 어 여기 골 쓰고 있어 어디가 나 이거 3창기들 최대한 묶으면서 들어갈게 이거 근데 이거 안 묶어도 되겠다 거기 들어가 봐 들어가 봐 근데 이거 가는거 막아줘야돼 어차피 강 나와 끝까지 보고 있어 어디야 그 건너풍 링선 나 못살린다 이거 건너풍 링선 점프하는거 봐줄게 거기 골에서 1번에서 넘어오는거 볼 수 있지 거기 골에서 1번 넘어오는거 볼 수 있지 성기야 3창기절 3창기절 내 쪽으로 오는거 볼 수 있지 내가 건너풍 볼게 오케이 볼 수 있는거 확인했어 3창기절 3창기절 나이스 남았어 크루 삼차 상경 비교 나이스 리 queda 조심해! 다 죽은거 아니면 구성빨고 있어요 무인도 있다니까 무인도 봐줘 나이스 쟤네 하나만 맞죠? 이거 나온다 2창고 3창 나온다 뭐야 건너왔다 건너왔어 나이스 5살 살려줘 폭 나어줄게 폭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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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겜이 저기 끝에 조심해 나이스 나이스다 이거 구성 감고 밀자 오케이 너 높인거 SC 아니야? 응 SC야 그 밑에 있어 밑에 여기가 라트 아니야? 거기 밑에 있다고? SC야 가릴게 야 DC 천천히 왼쪽 다른 팀이다 성기야 바위쪽에 있는거 아닌가? 바위 포카노우 까볼게 우리 앞에 바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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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165방에 내 쪽까지 2이야 확인 그럼 우리 형 날개에서 이거 마감수 들어가자 이거 우리 바위 먹으면 좋거든 성광 뿌리는 좀 바위 있어?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몰라 클리어 시켜야 돼 없는데? 없는데 아래에 여기 밑라인 있다 140 밑에 확인했어 아까 다운도 돌렸지 여기 뒤에 있고요 나이스 그 밑에 다운도 돌렸지 어 기자가 잘 벌리고 있네 내가 바위 최대한 쎄다 갈게 내가 바위 최대한 쎄다 갈게 다 먹는 자 나 없다 투척 없다 응 화염병 하나 있다 화염병 나노 주고 아 뭐야 딱 안 쏘 기다리고 있었어 이쪽 딱 딱 앱이야 아냐 이거 하나 끼네 나이스 살려봐 아 아 이게 천천히 해야 돼 잘 와 어 나이스 야 누웠다 가만있어 아이씨 가만있어 투척 버려줘봐 수류탄 버려줘봐 던질거 던질거 싸운다 기절 하나 확건 지금 가야돼 중간 알바는데 야 하나 누웠잖아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파겟이 아래쪽이야 폭넣게 폭넣게 나이스 지 Peterson 하 Elijah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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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에이 여러분들 남김 네 otur 아니 에이 유 abuse 지 ay 여성 izi ن Vide